내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저씨 아저씨 안넣네 뭐지 영상이 아닌가 이거를 어디다가 해볼 건데 내가 먹는건가 설마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앙 어? 어??? hear ye hear ye we're in the court room I'm the judge 어? 뭐야 어 뭐야 어 뭔일이야 어 나 염산 먹고 어 염산 먹고 쓰러졌는데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잠시만요 아니 왕이라뇨 전 왕을 죽인적이 없습니다 어 쟤야 어 저렇게 죽인적이 없는데 저기 아저씨 저 저 저 저 저 죽인적이 없어요 까 저 저는 저는 명백합니다 아저씨 아 아저씨가 예 저는 저는 무죄입니다 판사님 저는 영상도 찍었구요 전 죽인적이 없으면 단순히 저게 뭐야 저 저 저 저 노란색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판사님 저는 사람을 죽인적이 없습니다 명세코 아니 아니 아 제 생각으로 좀 들어 보셔야지요 아 영상을 찍었다니까요 저 보여 드려요 지금 주머니에 주머니 없네 아니 잠깐 저 저 지금 영상 업로드되면은 이게 다 안되니까요 지금 이거 에이 뭐야 이거 작은거 이거 이거 작은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아니 겨눈이잖아 겨눈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왕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셨을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판사님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마세라티를 물고 가라테를 뵈러 가다라 갑자기 연예계가 끌려온 겁니다 맞나 맞나 잠시만요 그게 맞았나요 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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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우리 변호사 그렇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말뚱모가 되어주려고 했었을 뿐 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있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결백을 해 보이겠습니다 그들에게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고기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판사님. 보셨습니까? 아니 Let me talk to him. Hold on. Why aren't you doing nothing? Why aren't you doing nothing? I need... Hey man, why aren't you doing nothing? I... What are your... What other statements would you like to make on behalf of your client? I object, Your Honor. I object. Objection sustained. You're right. You're right to object to what I said. Go ahead and continue. Uh... My client has brought multiple pairs of gloves to wear to show you that he is innocent. 그렇습니다. 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다남고 My client has forgotten to bring his gloves here that would prove his innocence and the rule of course. I don't, I don't, I don't, I don't think that's true, but, uh, uh, state your, state your situation... Oh! Whoa! Hey, well, we don't know each other that well for you to just pick my body up. I don't, I didn't sign up for this. Well, you were asking for it. I, I, I... What do you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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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fuck? Woohoohoohoohoohoo. I don't want to be picked up, but the fuck out. Put me down. Shit, this is scary. I'm so tiny. And I'm up so high. I can fall down on the ground and hurt myself. And then I won't be able to, I won't be able to defend up... Shit! Hoohoohoohoohoohoohoo!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아이 뭐야! Your honor, how much chicken noodle soup did you have last night, you sodium puffy fuck? My client is an upstanding citizen. Objection! 아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My client is the best person that I know. Wow. 그렇습니다. 설령. 저, 나는, 나는 설령합니다. Knock, knock. Who's there? Innocent client. Innocent client who? Innocent client exactly. Oh yeah, tell it to the judge. That's exactly what I'm doing. You're the best person.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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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영어들, 나는 무죄라고, 마음대로. Don't pick me up. Do not pick me up. Easy. 아...알았어요. 으어어어어어어어어! 留 word. 어휘!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으흠흠흠흠. 흠흠흠흠흠. 변호 좋아요. 음. 제대로 된 변호. Good. 저, 제대로 된 변호인 나왔구만. 어허! 어휴 졸려 어휴 아휴 답답해 아휴 답답해 내가 사람을 아니 뭐야 이 아저씨 아니 범죄를 거기서 가져가 가정해보지마 그렇습니다 전 사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자를 던진다면 던졌어도 사람은 던지지 않습니다 야 뭐해 각본 대로 해야지 각본 대로 야 각본 대로 했어야지 아휴 진짜 아휴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아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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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허 그게 뭐 어쩔다는 거죠? 전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인정해줬으면 전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또는 OH música입니다 저를 절, 저, 저를 저는 무죄입니다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잇! 자자자자 변, 변, 변사님? 아니예예, 자, 자, 판, 판사님, 잠깐만요 아니, 판사님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닙니까? 아니, 사형이라뇨 제가 사람을 죽여봤자 얼마나 죽였다고 그냥 넘어 하신거 아닙니까? 저는 이 제기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변사님? 변, 변, 변사님? 변, 변사님? 변, 변사님? 변, 변사님? 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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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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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아니 에이?...하우 breve 마지막으로 한반들 말 하겠습니다 크핵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에그퍼룩 만약 잘못한게 있다면은 제가 아니라 저희 시청자한테 있을겁니다 으아악 으악!